지난해 정보통신기술부문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ICT 수출이 1,694억 달러로 전년보다 9.1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사상 최대 규모로 전체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.3%에 달했습니다. 품목별로는 휴대폰이 248억 달러로 23% 급증했고, 반도체는 571억 달러로 13.3% 늘었습니다. ICT 부문 무역 흑자는 88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올해 ICT 수출이 1,774억 달러로 4.7% 증가하고, 무역 흑자는 89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